Who am I? 수영장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길 것 같아. 중간이 없어. 관종으로 생각하네. 기계치 얼굴이긴 해요. 정말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. 방송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많이 같나요? 어땠어, 오늘? 그래? 네? 똥까 똥까 똥. 뭐 이런 거 싫어한다며? 수영 씨 등만 보고 있거든요, 저희가. 너무 창피한데 막... 진짜 싫다, 너. 즐거운 상상 채널S.